안녕하세요. 피디첩 본방 후에 담당 피디들이 직접 댓글에 답해드리는 피디첩 포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피디첩 진행하고 있는 서정민 피디고요. 오늘은 세이브 미얀마 편을 시작한 성기현, 이승준 선배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준 피디입니다. 이번 방송 간략하게 요약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세이브 미얀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항해서 미얀마에서 싸우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얀마 현지의 지금을 알아보고 미래를 점쳐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기획했을 때까지만 해도 막 이제 미얀마에서 뉴스는 계속 나왔잖아요. 막 충격적인 뉴스 나왔죠. 처음에는 막 나오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사실 100일이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앞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본질적으로 왜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여주자라는 기획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지가 엄청 위험해졌어요. 저희 방송에도 이제 소개해드렸지만 너무 이 취재 자체가 위험하고 외신이 다 빠지고 하니까 제대로 취재가 된 적이 없어서 그 이제 가장 최근의 상황들도 좀 취재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 두 가지 기획 의도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유튜브에 저희 PD첩 본방송을 올리는데 거기 댓글에 이번 편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이제 저희 영어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영어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마 미얀마 시민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한국 언론이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취재를 하시게 됐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신인들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얀마에서 언론사들이 강력한 제재 때문에 방송되지 못하고 있어요. 언론사가 언론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론가 막혀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성전 PD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 거죠. 박우적을 취재한 투자 기자라든가 그다음에 프롬에 소개됐던 미즈마 그쪽 언론사들 등등 포함해서 다양한 연락을 취해서 협업체를 구축해서 취재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PD 수초 편은 미얀마 기자들과 협업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미얀마 기자들 접촉해서 이 방송을 내기까지가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방향 잡고 하는 데에는 분쟁지역 전문 PD이신 김용민 PD라는 분이 계세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서가 저희는 이게 찍고 싶은데 이거 찍을 수 있나요? 이걸 찍고 다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미얀마 현지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언론인의 취재가 막혀있다는 건 말 그대로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를 찍어도 총 맞을 수 있는 프레스를 붙이거나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위 현장에 손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더 조준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시위대 현장에서는 카메라를 들이대는 건 아예 안 되고 길거리에 다니다가도 지나가다 신문을 하여서 스마트폰을 보이면 까봐라 그래서 페이스북 뭐 올렸나 이런 거 다 보고 페이스북 뭐 SNS 가서 다시 좀 그냥 바탕화면에 뭐가 있는지 보고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언론인 분들이나 이걸 알리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를테면 지난번에 촬영했던 프리티지를 이제 갖다 써라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갖다 찍어주겠다 워낙 위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일일이 언급은 못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서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찍어 어디를 가서 찍으면 밖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다 지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송해 갖고 지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아 죄송해요. 찍고 이제 한국으로 전송한 다음에 그 기기에 나와 있는 파일을 삭제하고 네. 완전 지워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또 인터넷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못 온 것도 있어요. 사실은 다 체에 전송을 못 한 채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면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이제 일부분만 오고 막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송에도 이제 그 막 급하게 이제 메시지 주신 주셨던 게 Are you safe? 전 불러와 조기법과 현장 테이블은 현장에 투자하는 기관입니다. 피가 안 된 거예요? 네.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봤지만 17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답이 없는 건지는 어제 오후 8시 30일 때 기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확인해 보니 기자의 SNS 계정도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이게 가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가족들 그다음에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위험한 취재를 하고 또 이걸 전 세계에 자기 얼굴이랑 이름을 드러내놓고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 댓글 중에 그래서 아유 저 기자분 저 얼굴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을 좀 봤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도 그랬거든요. 얼굴 모자이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체크했거든요. 이거 모자이크 해드려요? 모자이크 음성 문제 해드려요? 진짜 물어봤는데 아니 나가도 괜찮아. 얼굴 내보내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5.18 민주화 운동이랑 미얀마 사태를 연결지어서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저희 본방에서도 5월 어머니회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 봤을 때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어머님들이 주먹밥 싸시면서 미얀마 영상을 보는 장면. 이 노래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 왜 한국이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가. 그리고 그것은 이제 광주가 있고 간에. 그러면 이제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죠. 광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5월 어머니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연대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광주 5월 어머니회를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 있는 미얀마 그 학생들 유학생들이 4월쯤 4월 초쯤인가. 광주 스퀘어 광장에서 이제 미얀마를 위한 어떤 그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하고 이주노동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연대적 차원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후원 단체들이 결합을 했고.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주말마다. 저희 그 방송에 대한 유엔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방송의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청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이 많았어요. 뭐 숑숑대마왕님. 우리의 5.18과도 닮아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 있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한다. 보탬이 되고 싶다. 관심을 지속해 주는 것 외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일단은 저는 전문가들한테 저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미얀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래도 어쨌든 인터넷에 외국에 보잖아요. 저는 사실 연대 뭐 이런 것들 연대 지지 이런 게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어라는 것 자체가.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동력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오른 싸움 하고 있어. 봐봐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 편들고 있잖아.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김영웅 피디님이 주변에 이제 미얀마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본대요. 한국은 어땠어요? 그래서 광주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걸 묻으라는 거예요. 광주는 이겼어요? 네. 김영웅 피디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한국은 이제 두 번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 라고 대답을 해주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그걸 너무 이제 너무 인상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광주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방송이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민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정화를 하면 적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지시를 받고 동의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세계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니네들이 옳고 니네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니네 잊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취재를 많이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도와주신 그 미얀마 현지 언론인들 뭐 시민들한테 마지막으로 조금 한마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 위험 무릅쓰고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취재를 대신 해주시고 자료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끝날 때마다 사실은 방송에 쓰고 싶었는데 이제 못 썼어요. 다 이렇게 하고선 나중에 이 싸움 이기면 다시 인터뷰 꼭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승리하신 다음에 진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 국민들에게 적어도 대한민국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그런 클로징 멘트에 가까운 댓글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 그리고 MBC 우리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표시해줘서 한국과 MBC에 감사하다. 너희가 내준 목소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우리는 살아남아서 여기서 살아남아서 살아남고 이 싸움을 죽여서 언젠가 한국으로 가겠다. 아니 이거 보다가 제가 만들 때 저희 만들 때 약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불타는 사명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에서는 이런 방송을 누구도 못 만들잖아요. 미얀마 언론이 지금 정부 폐쇄된 상태니까.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미얀마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2020년부터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자기 목숨 시키려고 코로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이 도착한 2월 1일 그날 구태타가 벌어졌어요. 미얀마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찌로 저희 PD척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했지만 미얀마 시민들의 싸움 저희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요. 오늘 저기 두 분 진짜 어려운 추진 하셨는데. 저희 방송 봐주신 분들 또 미얀마 시민들이 하고 있는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고 끝내면 안 돼? 세이프 미얀마. 세żenie mental happy 가지例 Fast Lessons 뚜껑